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차에 왔어요! 이 노래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아름이 안녕! 오랜만이네 엄청나게 좋습니다 애피신데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일요일 선 라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폴란드 왜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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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일은 괜찮은데요? 우리의 일은 괜찮은데요 똑같은 하루에 일을 하고 일을 하고 일을 하고 일을 하고 일을 하고 근데 지난주에 오늘 우리 디지털 팬사인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민티 신의 안녕 승헌님 안녕하세요 아리없어 맞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얼굴을 조금이라도 가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보시면 볼이 굉장히 엄청나죠? 볼살이 내 셔츠가 보여요? 내 셔츠가 보여요? 잘생긴 얼굴을 왜 가려요? 응 어? 채림이 아직 바꾸지 않은 거니? 기쁘구나 사바나 안녕 윙크 if you love your your fans 오마이갓 Garden Come Back to Denmark I hope I really hope I really hope To come back To Denmark Denmark You love my shirt okay I can't wink 여기 mín크 못하시는 분 있어요? I just blink like You know I was too 저는 또는 저는 또는 아니지만 춤을 연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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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 많이 열어요 윙크 못해요? 아 너무 감동이야 가지마 자 아 여러분들께도 자 아니다 까지 네 오 흰 화면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얼굴이 화렁님 안녕하세요 저도 보고싶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너 ACDC 듣고 있어요? 지금? ACDC OK OK Let's listen ACDC Black & Black Black & Black I knew that I knew that song Black & Black I Black & Black I Black & Black I Iron Man I love this song ACDC 아이씨디스였구나 잊어버렸어 아이언맵때문에 알아요 제가 일렉 기타를 할 줄 알게 되면 이 곡을 먼저 연습하고 싶어요 당연히 엄청 어렵겠죠? 제가 일렉 기타를 할 줄 알게 되면 이 곡을 먼저 연습할 줄 알게 이 곡을 먼저 연습할 줄 알게 여러분 잘 지냈어요? 무슨 노래이냐면요 이거는 Back in Black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언맨 OST에 많이 쓰였죠 썼었죠 썼었죠 스웨덴 노래에요? 포토 플라스케이트 흠빈 뮤비 촬영을 썼을 때 마스케이트 포위비 어? 대회 어떻게 됐어요? 대회 미뤄져서 돌아오는 일요일에 나가요 아 진짜요? 엄청 밀렸네 아 약간 혜정이 안녕 약간 김빠지겠다 안돼요 멘탈 관리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분명히 아는데 진짜 멘탈 관리 잘해야 돼요 어? 지금 약간 긴장 풀렸을 텐데 긴장 다시 해야 되는데 근데 어려운데 그거 Do you like Polish music? What?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비와 어십밤 질 복고이 진짜 미래시에 다 미워시지 못 원 리쿠지 복고이 링킨파크에 들리지 않나요? 예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저녁 먹었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저녁 먹었어요? 여러분 저녁 먹었어요 한국의 노래를 좋아해? 넌 당신의 좋아하는 한국의 노래를 추천해주세요? 저의 좋아하는 노래를 추천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나도 이제 울어요 이 노래 좋겠어요 함베그 해요? 함베그는 함베그는 이제 근데 해외 나갈 때 하는데? 폰백을 해? 근데 폰백은 너무 쉬워 보여요 저는 굉장히 게임을 잘 하거든요 내가 널 오래 안아줘도 될까? 당연하죠 폰날두 푸른 달에 를 틴고 바이밍스 세인앱 모든 세인에도 세인이 꽤 한두 상나 상등 세인앱 록 뮤직? 당연하죠 제 좋아하는 제 좋아하는 장르 펑크 록 힙합 폰백 폰백 전 너무 못해서 가며 가려야 bah 막 그런 그런 뮤지어 굉장히 좋아요 내가 다 카리 할 수 있거든 멋있지 사실 장난이고요 FPS 정말 못합니다 FPS란 총 쏘는 게임이죠 올해 대회가 아 대회 많이 해봤구나 괜히 아닌 척했네 미안 많이 보고 싶어요 진짜요 저도요 얼른 들어오세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니나 고맙게 말해주세요 소식을 말해주세요 그거 저희 엄마가 저 언제 태어난지 까먹었대요 어디다 적어놨는데 그걸 찾아보겠네 어떤 분이 생일이라고요? 어디 있어요? 몬트 밴드 컨셉 고맙게 말해주세요 고맙게 말해주세요 고맙게 말해주세요 로다 로다 비세훈 그리고 제가 로다 그리고 비세훈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이 서로가 맞춰야 될까요? 진짜요? 밴드 컨셉 밴드 컨셉 진짜 근데 그거 진짜 정말 어려운 거 알죠? 손가락에 피가 나 손가락에 피가 나야 돼 손가락에 피가 나야 돼 그냥 써봤어요 이제 풀어야지 밖에 있어서 못 보고 있다고요? 단어로 말해주세요 고맙게 말해주세요 고맙게 말해주세요 제가 이제 퇴근 퇴근을 앞두고 뭐하지? 리그 오브 레전드나 한 판 해야겠다 이러고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켰어요 한 판만 하고 딱 체크하려고 됐다 이제 Q라고 하죠 게임이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다섯 명의 닉네임이 뜨는데 거기 맨 밑에가 비세훈이라고 되어있는 거예요 어? 뭐지? 이러고 옆방을 가봤죠 근데 형이 형은 게임을 안하거든요 노트북이라서 그래서 어 뭐지? 비세훈인데? 이래서 님 혹시 몬트 아세요? 그러니까 몬트가 뭐냐고 해서 아 그런게 있습니다 이러고 닉네임이 참 멋지네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지워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와우 이거 이거 조금 수상하죠? 비세훈 방 형 방 리슨 투 핫포테이터 바이 앤 플라잉 플리즈 노! 서리 제 나 생선 인터넷 루프탑 죄송합니다 왜 항상 똑같은 티림이니? working hard and listening rock paper scissor 기타, 비세운 피아노, 로다 드럼 기타, 비세운 피아노 너무 좋아요 제 좋아하는 노래 제 좋아하는 노래 제가 2곡을 제작할게요 이 노래가 2곡을 제작할게요 언제 봤을까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나라 플레이 드럼 비 플레이 색소폰 잊지 마세요 롤라 플레이 피아노 오 와우 삼각타악기 삼각타악기 트라이앵글 히트 기타 트라이앵글 삐익 ㅍ 염증이 생겼나요?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안되는데 어 어떡해 괜찮아요 멘탈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빨리 나 봅시다 어제 진짜 고딩같았어요 나 고등학생인데 저 고등학생이었어요 저 스무 살이었어 지금 세훈이 형 탬버린 들면 약간 그 부장님 느낌 날 것 같아요 그 넥타이 이렇게 메고 알죠? 고원들에 만드레 고원들에 만드레 아 아 8일 이게 아버지의 날 민영언니가 밖에 있어서 못 봐요 진짜요 그래도 세정이가 봐주네 형아 몇 살이에요? 저 스무 살입니다 오늘 나의 티오피는? 스무 살 저는 20살 저한테도 인사해주세요 저한테도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혜원님 안녕하세요 혜원님 자 제 첫 곡은 노라 존스님의 2 2 2 2 2 2 2 2 왜? 진실은 20살이죠? 카트라이더 해요? 왜 이렇게 뭔가 게임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네 카트라이더 했었죠 노라존스의 노래 2LIFE 이 노래가 내가 릴렉스 릴렉스 그룹 세정아 세정아 너 돈 번다고 너무 막 쓰는 거 아니야? 조금 아껴둬 제 친구가 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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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렉스 로anov 모니터 백미끼 그리고... 나는 너네네 너는 angry? 아니 왜? Why? Why am I angry? 아재르바이잔 Hi! 아 일하면서 보고 있어요? 오늘 해변에 갔어요 I saw the letter Wow, it was so beautiful picture Yeah And you What are you drinking? It's coffee Ice America I love you, Brazil I love you, Brazil I love Brazil Your glass Fake Rime 이 노래 좋죠? 노라존스님의 To Live Live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잠시만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댄서 Soothe The Land 와우 So Hard Soothe The Land 너무 어려워 20살밖에 안 됐으면 우리 동갑이야? 당연하지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2001 2001 2001 Yeah, right It's true I'm 20 It's funny It's funny Today is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Pu-chan-papa Congratulations Pu-chan-papa Hi, I'm from Poland 진더블에 보딩이면 저랑 동갑이에요 보딩 좋다고 했고 스무살이 최리미 누나 왜그러세요? 박카스맛 젤리를 선물해드리고 싶은데 o 생일 노래를 불러주세요 Kinu Today is your birthday 스테이? 아육대에서 나라님이 배그하면 좋겠어요. 1등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죠? 멍쑥 깔면 진짜 못한다고. 분명 가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네, 로다형 왜요? 우리 같은 age. 우리 친구야. 우리 친구야. 저는 20살. 제시카! 우리 최고의 친구야. 2001년에 태어났어요. 너는 내 age. 오셨네? 네? 밖에서 돌아오셨나봐요. 민티님은 몇 살이세요? 민티 누나 몇 살이에요? I'm 14. 2000년. I'm 23. 오, 진짜? Order sister. 로다형은요? 로다형은요? 내 로다형을 찾으셨어요? 아쉽다. 아쉽다. 긴장 푸는 법이요? 대회를 혹시 혼자 모시나요? 긴장 푸는 방법. 제가 진짜 긴장했을 때는 내가 진짜 긴장했을 때는 내가 진짜 긴장했을 때는 아 이거 진짜 실제로 알려주고 싶다. 너무 비방용이어서 엄청 나쁜 건 아닌데 엄청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일단 제가 못했던 영상을 봐요 저는 제가 연습하면서 안무라든지 노래라든지 되게 못했던 영상을 보고 약간 좀 뭔가 자존감 비슷한 걸 조금 자신감 비슷한 걸 조금 찾는 그런 것도 있고 호흡을 조금 정리하는 것도 있고 중민이를 굉장히 많이 괴롭혀요 그거 말고 좀 더 했는데 지금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혹시 혼자 보는 게 아니면 그 저희 뭐 이제 막 많은 선배님분들도 그렇고 무대 올라가기 전에 구호 외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진짜로 그거 한번 해보세요 수능 날 잘 써먹어볼게요 중민 오빠는 왜 이렇게 해요 그게 제일 잘 풀려요 굉장히 근데 그러면서 중민이도 풀린다? 로다도 풀린다? 아 로다형이요 로다형도 풀려가지고 서로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세훈이 형한테 계속 이렇게 약간 시비 걸고 세훈이 형 놀려주고 중민이 놀리고 중민이랑 로다형이랑 팀 먹고 세훈이 형 놀리고 세훈이 형이랑 팀 먹고 로다로 형 놀리고 그리고 저는 되게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본무대 때 목이 다 쉬어서 나가는 그런 뭔지 알죠 아직도 저도 찾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하면 긴장을 좀 덜 할 수 있는지 찾고 있는데 막 저는 몸도 엄청 풀고 목도 엄청 풀고 목이 쉴 때까지 못 풀고 근데 그건 푸는 게 아니잖아요 막 그러고 그리고 약간 이제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약간 우리가 우리가 막 세뇌시키죠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이거 진짜 나쁜데 그냥 얘기할게요 이제 어디 갔어요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아 좀 그런데 자신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것을 보면 안 돼요 알겠죠 저는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제 위치를 알기 때문에 만약에 대회에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 그냥 안 봐요 그리고 이제 저랑 좀 이제 비슷하게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분 뭐래 그게 아니라 뭐지 어떻게 설명해야지 잘 모르겠다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이걸 일단 딱 중요한 거는 약간 자기 영상을 볼 때도 잘하신 잘한 거를 보지 말고 못한 거를 봐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도 찾고 그리고 이것보다는 지금은 잘하잖아 약간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것보다는 나으니까 약간 이런 생각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알겠죠? 잘하시는 분들이 시작한다면 바로 이제 고개를 돌리세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잘하시는 분들 다 보는 거죠 한국어로 러시아라고 말하십시오 러시아 나는 당신을 위해 영어로 변학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영어로 변학합니다 Thank you so much 보지 마세요 근데 이제 대회 시.. 대회 때만 대회 시작 전에는 대회 전에는 이제 계속 봐야죠 사람들 할 수 있다고 계속 말하면 자신감이 생겨서 괜찮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운전도 하는구나 운전 조심해 세이프 드라이빙 해봐 세이프 드라이빙 안녕하세요 이구역의 지각대장입니다 대장 자리에 오르셨어요 저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이게 안 돼요 진짜 저는 자존감이 좀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좀 좀 자신을 좀 헐뜯는 편이에요 근데 뭐라 해야지 저는 좀 다른 게 근데 헐뜯어서 더 나아진다고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언해 주셨거든요 그니까 너무 그렇게 헐뜯으면 나중에 진짜 아무것도 못 할 수도 있다 자신감도 중요한데 이랬는데 맞아요 그래서 힘든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헐뜯어서 그런 부분은 없지만 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그래도 다행인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안경쓰는 사람 있어요? 저의 눈이 다 틀렸어요 진짜 안경쓰는 사람 있어요? 저의 눈이 다 틀렸어요 좋아가지고 없어요 없어요 진짜 안경쓰는 사람 너무lly 그렇죠 진짜 안경쓰는 사람 진짜 안경쓰는 사람 그렇죠 눈이 굉장히 좋아요 안경도 못 맞출 정도로 안 좋아요? 저는 중학교때 2.0이었고 고등학교때가 조금 떨어졌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디지털 펜 사인회를 하는데 이제 한국인 분들도 많이 해줬거든요 굉장히 뭐랄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기다리고 계시면 저희가 찾아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Do you like? Do you know? And like Coldplay? Of course What is your favorite city in Latin America? 잠깐만 라틴아메리카 남미죠? What is your favorite city? The city that I went to Yeah 라틴아메리카 I won't let me know When is it finished? It seems like it's finished Do you play any games? I played League of Legends Latim World Southern Attack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스위트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리믹 와우 리믹시스트 작사가가 리믹시스트였구나 리믹시스트 이렇게 읽는 거 맞겠죠? 맞을 거예요 kau 말할 수도 있어? 근데 비세언이 가장 휴슬러 로우 허슬러 휴슬러 휴슬러 오늘 일식 봤어요? 아 그거 점심에 뉴스로 봤는데 근데 그때 영상통화가 없었어요 민트 곧 플레이 게임 비디오 I hope so too It will be fun I must be a snowflake I must be a snowflake Because I'm falling for you I must be a snowflake Wow it's like lyrics 와우 it's like lyrics 뻥치지마 다 있잖아 요즘 근데 요즘 잘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잘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 교복을 입으면서 그 생각은 했었어요 그 얘기는 했었어요 아 그 생각은 했었어요 와 지금 제 몸이 좋은건 아니지만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되게 더 왜소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키도 좀 더 짜가짜가고 그래서 딱 이 상태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고싶다 고등학생으로 돌아가고싶다 약간 이런 생각했어요 어 일년전 일인데 Who's your favorite singer? Who's your favorite singer? Please guess my favorite singer 둘 둘 둘 셋 네네라 네네 네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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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들 울릴 때 이게 저겠네 That's right Only 나는 아르헨티나에서 191103 머리 모양을 하나 찾아봐야 된다 너무 멋진 191103 머리? 와우 헤어스타일 와우 어떡하지 옴장장님은 저희 공카를 모르시는 저는 그 후기를 꼭 듣고 싶은데 꼭 알고 싶은데 이미 이만큼 알려주셨으면 솔직히 그 대회 끝나고 아무 소식이 없는건 좀 무기징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쿠 하쿠 같이 다녀요 덕후랑 하쿠 같이 다녀야지 덕후 마이프랑 또 네 그런거 응 2020년에 도착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전에 저희는 저희는 새로운 앨범을 열어볼까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왜냐면 저희는 새로운 앨범을 보여주고 싶어요 네 저희는 새로운 앨범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시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솔직히 새로 했다. 그쵸?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25, 25, 20. 25, 20. 25, 20. 미니디 거짓말 하지마 티아모네네 무엇을 먹었길래 날짜군요 아르진티나의 헤어스타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거군요 올백머리 말씀하는 거죠 영어 많이 늘어서 웨이버는 최소 이틀 걸리는 시험을 한 시간도 안 돼서 첫 번째로 통과했어요 우와 아니 그거 진짜예요 너무 뿌듯하잖아요 아니 왜 제가 늘어야 되는데 민영님이 늘는 거죠 갑자기 좀 그러네 또 질투해야 되네 왜 저는 안 늘고 근데 너무 좋아요 장난이거 와 진짜요 아주 유익한 방송 몬트 라이브입니다 저요? 저요? Can you say hi Veronica please? I'm Veronica? Hello What time will you sleep? What time will you sleep? What time will you sleep? Around 3am? Or 4am? Aren't you tired now? I'm not tired 비유비지 모바일 비유비지 모바일 I played I played Yeah So late 나도 너무 행복해요 민트라서 민트 때문에 민트 때문에 영톡이요? 12시 시작 맞아요 곧 시작되죠 아스트라스트위체 러시아 플래핑이 리 라이징 뉴 소울 지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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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 티저가 나왔네요 러시아핑크 선배님의 티저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따 봐야지 병작하다가 문법까지 나와서 이번 시험 성적 1위 정말 대박이네 진짜로? 우와 초대하고 싶다 와 나도 공부 어떻게 해야되는데 오케이 그럼 민영이가 먼저 마스터 찍은 다음에 알려주세요 기다릴게요 그때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디니 디니 안녕하세요 나는 잘못했어 요거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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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뀐은? 괜찮은가요? 예 괜찮은거죠 감사합니다 물어봐요 감사합니다 제발 화제 비주얼 비주얼 허 맞나요? 뭐한거죠? 뭐한거에요? 설명하세요 지금 뭐한거에요? 죄송합니다. 꼬기! 헬로우! 영어 말해주세요. 제가 한국어로 말하지 않아요. 한국어로 말하지 않아요? 한국어로 말하지 않아요? 한국어로 말하지 않아요? 한국어로 말하지 않아요? 왜요? 같이 살아?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한국어로 말하지? 왜요? 한국어로 말하지? 오케이. Let's choose punishment. 12시까지 하면 안되는건가요? 원래 항상 그냥 그러고 싶지만 영상통화가 12시라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좀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What K-pop groups do you listen to? 그... 저는 뭐 신곡 나오면 다 듣죠. 한국어로 말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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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말하지 않아요. 한국어로 말하지 않아요. 둘 다 재밌어요. 둘 다 재밌어요. swedish deck. Yeah! VLive Korean class with Nana-chan. Yeah! 오케이. 오늘... What do you guys want to learn? The one word? The one word? I'm learning Korean is not that difficult. Do you know why? You are smart. You are genius. 폴더폰으로 카톡이 된대요. 명편 하나 더 사려고 해서 시간 받는데 다 안맞아서 못한다고요. 드레임아. 너무 고맙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조금... 부담이 됩니다. 버스킹을 너무 마구마구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단 말이다. 근데... Korean class. Can you teach me Korean? Why do you answer me my question? Why do you answer my question in Korean? I don't know Korean. Oh! Wow! Am I speak Korean? Do I speak Korean? Okay. Let's speak... 영어. Okay. 저는 지금... 영어로 하고 있어요. 재밌다, 재밌어. 오! 스트라베이티! 우리의... 불가리아... 불가리아 means? Long Time No 3 영어 갑시다! 좋았어요. 아! 다음에 봐요! 라잔... 다음에... 다음에 봐요! Dejao 님! 형님 Have a good day 교복 좋았어요? 저도 너무 좋네요 좋아해 주셨어요 다시 등장 사이라서 놀리는거 너무 재밌었어요 이 노래 아시죠? 너무 어려워 와우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이 노래는 The Station By Busker Busker 너무 어려워 5라는 언어를 배웠어요 German은 가장 어려워 진짜? 근데 With a Mont 오늘 기타가 잘 안 만지네 좀 더 높은 곳에서 해야겠다 아 시계를 메고 있었구나 응 오케이 반은 넘어왔어? 이럴 수가 언제 다 넘어오는거지? 한 개쯤 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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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죠? 한 게 없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같은 학교를 다녔다면 라찬 오빠라 라찬이 동생이라고 불렀겠죠? 맞아요 맞아요 누나 음 안녕 안녕 희정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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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불러야죠? 안녕하세요 진진님 저희는 이름을 다 읽어드립니다 음 음 음 이게 제일 세준 곡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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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타가 잘 안되네요 어떡하지? 내 유행가 왜 그리 재미없어 내가 너도 마찬가지 다음에 what I got you through 깊은 little blueprints 켜 아무 노래는 일단 들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넌 생각하기 싫어 잠시 I'm sick of time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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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님 진주님 저희 초면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진주님 라찬은 스위디쉬에서 배워지지 않나요? 니가 무슨 뜻인지 아니 오늘 오리배 타는데 쓰레기가 악어인줄 알았어 아 오리배를 어디서 탔길래 악어가 나올 걱정하시는거죠? 내가 영토 한 번 또 놀릴 거야? 당연히 오늘 뭐 했어? 오늘 영상통화하고 밥 먹고 라이브 중인데요 춘천이요 춘천의 악어가 춘천 강에서 탄 거 아니에요? 브라질에서 베라질로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내가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오케이 첫 번째는 월드업 하지만 But I can't well know I will teach you 새벽에 하고 낮에 왔다가 피곤하겠어요 많이 피곤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새로운 스케줄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만나잖아요 진짜 재밌는 것도 있고 되게 새로워서 좋아요 오케이 You know?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It'd have two You know what I mean, 오케이 오케이 And thumbs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getting down One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But do not lik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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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ne, two, three, four So,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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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No It's very easy You can do it I sure know you can do it The flower on your guitar is really nice Flower? Where's flower? Or Jinjin, Jinjin, Jinjin I'm getting worse It's so good Come on Do you play any other instruments? Not good at I can Because I tried 드럼, 클라리넷, 베이스 기타, 피아노 근데 저는 그렇게 잘 못해요 저는 그냥 그 인스트루멘트를 잘 못해요 선물 보내야지 나도 선물 주고 싶다 버렸나 봐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좀 그렇잖아요, 그죠? 3, 5, 7 경고 3, 2, 1, 2, 1 선عت 오우 이건 여러분도 다 칠 수 있습니다 오빠 왜 내 마음을 자꾸 훔치냐고 계속 훔칠 거야 소리 좋아요? 엄청 나쁜데? 왜 목소리가 안나오죠? 오늘? 아 제 손이요? 저 손 이쁘다는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로 저 손 되게 상처가 많아요 여기 보이세요? 안 보이는구나 잘 챙겼다고요? 잘 챙겼다고요 넌 너무 이뻐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니까요 갑자기 왜 칭찬바뜨려 됐지? 아 씨 다 까먹었어 뭐 뭐 뭐 뭐 뭐 그리고 제이슨 마라즈 송 님의 송이 제일 재밌어요 기타 시기 뭐 이것은 저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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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네. 그냥... 그냥 브랜드. 브랜드 스티커 어떻게 이 진행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기타요? 기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노래... 만약에 기타 치면서 혼자 흥얼흥얼거리는 그런 걸 하고 싶으면 안 배우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바로 뭐 아무런 기본기화하면 더 좋지만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거 하면 좋지만 그냥 바로 유튜브 보고 코드 잡고 따라하면 정말... 어... 자 이제 내일 시작했어요. 내일 시작하면 토요일날쯤이면 아마 칠 수 있어요. 노래는 못 부를 거예요 아마. 근데... 기타를 쉴 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칠 수 있어요. 진짜 쉬워요 여러분. 이게 저한테만 쉬운 게 아니라 그 한 곡만 연습하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저는 시작한 거는 작년에 했는데 제가 투어... 투어를 좀 많이 다녀가지고 많이 못 해가지고 한... 다 합치면... 다 합치면 한 7개월? 7개월? 6개월 된 거 같아. 그래서 그냥 거의 취미였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곡 쓰는데 그냥 좀 이렇게 느낌 하게 막 그러는데 아니 근데 저는 저는 기타는 진짜 아직은 계속 뭔가 취미로 남겨두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냥 네 제가 정말 그 딱 감명... 감면받은 감명 받은 그런 조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창 되게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연습하면서 아... 뭔가 되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것에 조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그때 한 제 스승님이 있었는데 현호야 너는 지금 가수잖아? 너무 그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냥 아예 하지 말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냥 너는 그냥 밥 먹는 것처럼 지금 그냥 밥 먹는 것처럼 그냥 당연하게 당연하게 그렇게 음악을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한 번에 엄청 많이 먹지 않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루에 계속 세 끼 세 끼 먹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음악도 그냥 하루에 그냥 밥 먹는 것처럼 계속 그냥 열심히 꾸준히 그냥 그냥 숨 쉬듯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게 지금 말을 잘 못했는데 약간 거기에서 어 그렇구나 약간 이런 걸 얻었어요. 약간 기타는 거의 지금 장난감 이라서 재밌게 놀고 있어. 지금은 이제 좀 재밌거든요. 솔직히 그냥 코드 보면 좀 좀 하면 되겠네 약간 이런 생각하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또 이제 벽을 맡았겠죠. 네. 엄양양 님도 지금 무용하니까 너무 이게 막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 오늘은 막 더 해야 돼 이런 강박에 벗어나서 그냥 지금은 내가 이미 길을 정했으니까 그냥 이제 밥 먹듯이 계속 꾸준히만 하면 된다. 맞아요. 그럴 때도 있었어 있었죠. 눈치도 엄청 보고 의외로 눈치 안 보게 생겨가지고 공연 날에도 밝현나네 저 몬트 포스터 공부하다가 볼 수 있는 책상 앞에 붙일까요? 아님 자다가 볼 수 있는 침대 옆에 붙일까요? 자다 자는 곳에 붙였으면 좋겠어요 네 공부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스트레스 확 받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낙서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막 꼬구멍이다 이렇게 껌스틱 칠하고 How do you say you are the best in Korea? 오 오 너가 너는 최고야 우리 같이 오케이 오케이 You are the best You are the best I will teach you guys You are the best in Korea You are the best in Korea You know this is the selfie mode because so the mirror is yeah oh 너는 글씨부터 이거 반대로 써서 그래 반대로 써서 It's not a word. It's just my mistake, my mistake. 너는 최고야. Yeah, it's about you. Can you can you say hola? Hola, como estas? Te quiero. 저 글씨 진짜 멋있어. 너는 최고야? Right. The best students are here. 글씨 점점 예뻐진다니까? 이게 지금 반대로 쓴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지금 셀카모드라서 거울이 반대여서 반대로 써야 돼요. 제가 원래 글씨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제가 글씨 좀 보여드릴게요. 진짜 꾸밈없이 이겁니다. 제 글씨 책. 여러분 저는 아이고 아이고 25분이네. I keep getting lost in your eyes. Please keep lost the way. Because Because And then We can be I can be Being with you forever. 글씨 알아보잖아. 저만 알아보죠? 저만 알아보죠? 나보다 글씨 진짜 예쁘다. 매주 이 시간에 라이브예요. 매주 10시에. 저희 몬트가 이제 3인조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에는 비세온 형이 라이브하고 목요일 날에는 로다가 라이브하고 금요일 날에는 같이 모여서 라이브하고 일요일 날에는 저 나라찬이 라이브합니다. 오늘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재미를 느끼... 재밌으셨나요? 밤에도 뵀으면 좋겠어요. Guys I'm so sorry Today Yeah After the VLIFE I I have to prepare our Vista fansite Yeah Yeah My hair a little bit messed Thank you so much watching our VLIFE And Guys See you soon See you soon Tell me your story So far Go 만나자 바람둥이 Flight? What is mean? Okay Google Watch The VLIFE You Are Oh Full Line The VLIFE The VLIFE Why? This one? Good fansite Thank you 모든 하루에 다까진 1일까지 1일까지는 활발하네요 이 시간에 계속 계세요 다시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이건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멍들이었습니다!